안녕하세요. 꿀재민감입니다. 태종의 또 다른 업적은 사관원의 독립. 사관원의 독립은 언간제도를 따로 분리하는 걸 말합니다. 언간이 뭐냐면 임금님께 직원하는 사람입니다. 언간들은 왕과 신하들을 잘잘못을 비판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고려의 흥신기구였던 문합을 없애고 사관원을 따로 독립시킵니다. 예전에는 너희의 지수상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네. 이 조선 땅이 너희의 누구밖에 없는 것 같아. 바로 전화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누구를 비판해야 하는지도 잘 알겠네. 압니다. 저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전화뿐이옵니다. 결국 맘 맞고 피곤한 이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처럼 사관원이 갈리들을 비행만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종 이망원의 잘못도 구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냐면 다행히 태종 이망원은 그렇게 폭근이 아니었습니다. 사관원이 직원을 신기를 불편케 해도 웬만하면 들어주거나 그게 아니면 유배를 보낸 후 다시 복지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시 간원들은 용기를 내서 직원을 한 후 감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나거나 유배를 다녀온 걸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막차 별 하나 단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결국 무시무시한 절대 권력 앞에서 직원을 서순치 않는 갈리들을 주변에 포진시킨 왕이 바로 태종 이망원이었다는 겁니다. 자고로 리더 주변에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용기있게 바른 말을 할 사람이 있어야 그 나라와 사회조직이 바로 선다는 걸 태종 이망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들이 대화할 점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훌륭한 임금, 성군, 반대로 이상한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폭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성군은 세종과 조선 우기 정조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폭근음에 떠오르는 사람은 연산군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타입에 해당하지 않는 제3의 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태종 이망원, 태조 수양대군, 영조 같은 인물입니다. 일례로 영조는 왕이 되기 위해 정말 피바람을 쓰나미처럼 일으킵니다. 그것만 본다면 그야말로 강폭한 폭근입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오른 뒤에는 예민정신으로 나란일과 백성을 보살킵니다. 결국 성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폭군단이 제3의 군인 겁니다. 태종의 또 다른 업적은 거북선을 제작했습니다. 임금이 임진도를 지나다가 거북선과 외선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구경하였다. 태종이 밖으로 나왔다가 거북이 모양의 배가 적선지가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지요? 거북선이 고려 말이나 태종 때부터 존재했구나. 그러다 발전을 거듭해 왕선시켜 제대로 사용한 사람이 이숙신 장군이구나. 바로 이겁니다. 물론 태종 때의 거북선과 이숙신의 거북선은 사뭇 달랐지만 하지만 최소한 거북선의 탄생이 태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확실합니다. 태종은 또 다른 업적은 선입파동. 선입파동이 뭐냐면 살아있는 왕이 후계자에게 양해하는 겁니다. 어느 날 태종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오늘따라 몸이 왜 이리 피곤하고 이참에 왕이를 세자에게 넘겨주겠다. 이럴 때 신하들은 예의상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아니 되옵니다. 전하. 아직 세제 전하는 전하의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여 점수를 따겠죠. 만약 신하들이 눈치 없이 양해 선언에 옳다구나 찬성표를 던진다면 그들 목숨은 파리의 목숨이 될 겁니다. 이런 신하들의 반응에 태종은 씨 웃음에 답합니다. 너희들의 뜻이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계속 내가 왕해야지 뭐. 선입파동도 태종은 정치적 면모를 드러내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다른 왕들은 선입파동을 하지 않았나요? 태종만 선입파동을 효과적으로 쓴 건 아니고 선입파동은 사실 조선의 왕들이 신하들을 압박하는 데 자주 쓰던 카드였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쓴 사람은 조선의 21대 임금 영조랍니다. 선입파동은 이른바 왕이 신하들을 간보는 것과 같습니다. 신하들의 충성심을 실험하는 겁니다. 자신의 선의 의지를 끝까지 막는 신하를 요지게 안치고 선성하는 자는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보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왕이 중에 선합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태종이 진심으로 셋째 아들은 충년대근에게 양의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때 역시 신하들은 저나 왜 또 맘에도 없는 쇼를 하시나요? 라며 반대합니다. 아니 이번엔 진짜라니까? 아무리 진짜라고 말해도 그 어떤 신하들 이 말을 믿을 리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결국 태종은 충년대근에게 지기식 옷을 입으며 억지로 양의를 합니다. 이로써 제4대 임금 태종이 탄생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